17절 예수께서 이러시되 나를 부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러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지라 18절 다같이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여러분 마리아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첫 번째 부활의 증인이 됐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부활의 주님을 기초로 구원받은 백성들은 그 본질적 이유가 선교적 사명을 부여받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옳게 믿는다면 그 부활의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뭘 받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선교적 사명을 받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여기서 두 가지를 얘기해요 내가 누구를 보았다? 누구를 보았다고 제자들이 가서 얘기했어요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주를 보았다는 말은 뭘 경험했다는 또 다른 얘기일까요? 내가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았다 그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얘기입니다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은 뭐예요? 아버지께로 올라가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놀랍게도 첫 번째 증인의 역할을 하면서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고 동시에 예수의 승천을 설명했던 유일한 증인이었습니다 이것이 누구에게 이루어졌나요? 그동안 천대받고 멸시받던 귀신들렸던 전직을 가진 여인에게 이 고귀한 사명이 주어진 겁니다 보금은 그렇습니다 세상적으로 유력한 자에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보금이 흘러가지 않아요 보금은 이렇게 미천하지만 파란만은 삶을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진실이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영안이 떠진 거예요 마리아가 언제 주님을 주님으로 알아보았는가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이 살아나셨구나 이분이 주님이시구나 주님을 주님에선